안녕하세요 울산다 사랑입니다 터리 초스 입니다 여기가 세번째 꽃받침이 아직 아직 안 떨어지고 아직 있습니다 세번째 세번째 벌새 그리고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닿을 정도네요 그리고 또 여기 작은 전에 영상 찍을 때 한 요만한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고요 그리고 다시 세번째 또 이렇게 또 나네요 오 신기하네 정말 빨리 자라네요 터리 초스가 이렇게 빨리 자라더니 하나가 더 나오고 세계식이나 가을쯤 되면 풍성해지겠네요 작은 가지 여기 작은 가지 순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했는데 어째 벌써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조금 더 내야 와 저 이거 채소 이거 가지라고 해야되나 이 이 하나가 나도만 또 하나 나오고 멋집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잘 자라네요 멋지네요 멋지네요 너무 예뻐요 밖에 비가 오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만 녹색되면 אנחנו는 오늘 하루에